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섹시함까지 그러게요 이번에는 헤어스타일 그래서 푹 가면 나를 보내냐 어디로 보낸냐 어디로 보낸냐 맨날 방송에서 할머니 유재석 흉맥 정답 정답 지금 싱글즈라는 작품 이제 곧 촬영 들어가 그럼 가수 안 해요? 저는 뭐 연기 잘하는 분이면 그렇죠 여기 직인들 다 있어 대로 걸렸어 각오해 죽었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오해가 있어가지고 싫어하면 또 말 안 시키고 동생 많이 받고 싶으셨어요? 굉장히 상징적인 상이고요 예전에 최진실 씨 댁에 놀러 갔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? 여러 가지 그런 거 같아요 사실 그게 교감이에요 그래서 울었어? 진짜 안 놓친다 내 인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며 안무도 유명해서 입술을 굉장히 많이 뜨시네요 하다 보면 2% 끝날 텐데 최초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공사는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.